어휴.. 기구.. 너 어떻게 벌써 벗까지 올라갔어? 형아 거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응? 너 천재야? 귀여운 척은 왜 이렇게 하는데? 너 올려줘? 형아, 나리 형아 꼬마 여기 올려줘도 돼? 하하 참 나라 여기 올려줘도 돼? 올려줘 볼게 한번 싫어, 나르? 하하 올라와 놓고는 왜 네가 쫄아있냐? 놀자고 올라와 놓고 하하 하하 이게 놀라잖아 하하 나 보니까 형아 무섭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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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해?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해?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해? 하하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해? 하하 하하 알았어, 밥 줄게 지금 밥 불고 있어, 꼬마야 호소 하하 하하 보이시 짓을 해 봐 ology